지금 직장인데요. 추가옵션 어빌리티 오류 보상 안내가 떴습니다. 2월 18일 테스트 이후 추가옵션 오류가 보상 안내가 2월 1일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이게 지금 6시에 올라왔거든요. 거기까지 포함된대요.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4일 총 24일 근데 이걸 쓴 양에 따라서 포인트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 0.1, 0.3, 1 이렇게 해서 0.3, 0.9 해서 운영자한테 환상의 불꽃이나 환상의 불꽃 B포인트로 이걸 바꿀 수가 있대요. 운영자를 클릭해서 각 월드별로 어빌리티 오류 보상은 2월 1일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쓴 거고 고정해서 하면 0.1 보증한 명예훈장 사용했으면 0.1포인트 0.1 명성치 포인트 이것도 포인트가 있네요. 그리고 캐시 구매 후 사용했으면 1900 마일리지로 했으면 1430 메이플 포인트로 주고 또 매서로 구매했을 경우 매서로 구매했을 경우 만지주화 포인트로 준대요. 이걸 포인트 양으로 이렇게 교환을 다시 해준다고 합니다. 되게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요. 어쨌든 보상안이 2월 1일부터고 어쨌든 전 직장이라서 일단 올라왔다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. 대박사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니까 제대로 실례iendo